굿모닝 자 지금은 학회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힐튼 베이프론트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학회장은 바로 이렇게 앞에 있어요 앞에 있는 샌드에그 컨벤션 센터 여기 위치가 좋아요 조심가게 위치에 있고 앞에는 페코파크라고 샌드에그는 날씨가 좋아서 미국에서도 은퇴하고 살고 싶은 도시에 항상 이름을 올리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저도 한 세 번째 왔는데 올 때마다 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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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거야? 카메라 찍어 브이로그를 찍으세요 어떤 회사들이 다른 이름을 만들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이 만났어. 진짜 작다. 얼마나 나오나. 2호 해놓은 거에다가 케이스를... 괜찮습니다. 2호 해보기. 2호 해보기. 2호 해보기. 1호 해보기. 2호 해보기. 1호 해보기. 네, 제가 촬영을 찍고. 2호 해보기. parabén시에. 나 노래 한 번을 Bild Wal-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